가장 많은 투표 참여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래고 있고요. 그래서 74%면 사실상 압도적인 지지로 총당 권리당원들이 요청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정확하게 받았어요. 78만 9,868명의 권리당원 중에서 24만 1,55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거고요. 투표율은 30.0% 그리고 이 중 찬성 17만 9,096명의 찬성 74.1%입니다. 반대 6만 2,463명 25.9%의 반대로 민주진보개혁진영회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은 가결되었음을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. 반대는 25.9%입니다.